이분이 2만 3천 4백을 산 것이 무작위 잘못된 겁니다. 그래프 다이렉트 한번 들어볼게요. 보시죠. 그냥 딱 보는 순간이야. 딱 눈에 뭔가 띄지 않으세요? 제가 맨날 제일 강조하는 거. 이분은 저희 그 국고초의 팬이 아닌가 봅니다. 제가 맨날 조그맣고 됐죠. 22 쌍봉인 종목은 절대 건들지 마라. 22 쌍봉의 영역에서 여기서부터 내리치고 얘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. 이야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빠졌네요. 이렇게 밑으로 폭락을 줬지 않습니까? 2만 3천 원 근처에 2만 3천 4백 원이면 대략 이 근처 어디서 샀다는 얘기인데요. 그럼 얘가 이 아래 20선 아래 쌍봉을 줬을 때 샀다는 얘기거든요.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결론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발해의 방향도 이거 보세요 그냥. 발해의 방향도 동원단 밑으로 파란 색깔이잖아요. 이러면 안이 되어옵니다.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. 그럼 여기 20선 이렇게 쌍봉으로 꺾어오잖아요.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. 다만 이 종목 하나 다행히 선고가 있네요. 지금 얘가 지금 직전 저점 때 라인에 거의 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는 투밸할 자리가 아니라 반 등을 기다려야 될 자리인데요. 이런 주목이 왼손 갚을 때 어떻게 갚으냐면요. 이렇게 5위선이 밑에서부터 쌍바디 몰주면서 다시 20선 위에 올라가야 왼손 갚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20선 그 차에 갚을 때는 약간 좀 물량을 줄이고요. 다시 내려갈 때 공략하는 완급 조절을 필요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. 다음에는 절대 20선 쌍봉 손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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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